샴푸의 제형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보통 샴푸라고 하면은 조금 꾸덕한 제형 특히나 탈모 샴푸는 제형 자체가 요렇게 에센스 타입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제형이 부드럽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거품 내볼게요. 제가 몇 번 문지르지 않아도 거품 되게 풍성하게 올라오고요. 심지어 오늘 물도 좀 차가워요. 근데 거품 이렇게 잘 올라와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조금 얹어 놓아도 얘는 쫀쫀하고 밀도 있는 거품 때문에 두피가 그야말로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피가 뿔릴 시간을 줘야 된다고 제대로 뿔리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요. 정말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샴푸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80% 이상이더라고요. 두피에서 모발을 샴푸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두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 자체가 쫀쫀한 거는요. 쫀득쫀득한 건 마사지를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무료 체험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무료 체험분 3일만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주저하시지 마시고요. 방송에서 오더하시고요. 써보시고 아니시면 돌려주세요. 그 점 외 헤어 제품은 써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써보시면 감동하실 거예요. 어떤 효능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보신 분들이요. 저는 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샴푸 처음 봤어요. 써봤는데 갱년기여서 머리가 바닥에 부스북스북 떨어지셨대요. 머리카락이 얇아지셨대요. 근데 어머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너무 좋다고. 임신 중이어서 머릿결도 그렇고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좋아졌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집니다. 강추합니다.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남편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주문했는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빠져서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세 번째 구매십니다. 이분은 네 번째 구매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샴푸는요. 사실 이거는 써보고 나오는 결과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생 샴푸다. 샴푸의 궁극왕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남자분이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결과치를 가져왔는데 제일 반가운 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니까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사놓으면 더 좋아하는 샴푸고요. 맞아요. 여기에 아이들 써도 되나요? 파라벨 실리콘 유해물질 무첨가에 요즘 성분 이슈 너무 많잖아요. 자연유래 성분이 95%.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이까지 써도 괜찮고요. 저는 샴푸 볼 때 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별도로 향수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향 전문 연구소, 샌베리 연구소에서 향까지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만족하는 샴푸. 여기에 성분까지 어성초, 녹차, 자소엽, pH까지 약산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샴푸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치가 증명을 하는 샴푸고요. 상품평이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써도 되겠다. 느낌이 바로 오실 만한 샴푸예요. 맞아요. 벌써 이제 500억이 넘게 판매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신 결과치를 가졌는데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명절 때 그냥 가실 겁니까? 그럼요. 선물하셔야 되는데 아마 샴푸가 일반적인 샴푸가 아니라 셀럽 샴푸라면 반드 무드 품격이 올라가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조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선물 딱 받아보셨을 때 구색이 딱 갖추어진 느낌. 되게 예쁘죠. 심지어 병도 오는 거 저희가 총 8병을 챙겨야 되니까 4병씩 나눠서 선물하시기도 괜찮고요. 향도 하나하나 굉장히 고급스러워요.